언니들 너무해요. 어떻게 우리 둘만 빼놓고 그렇게 놀러 가요? 빼놓고 간 게 아니라 목목은 몸을 조심해야 하니까 가자고 안 한 거죠. 목목도 청춘입니다. 매일 집에만 갇혀있기 싫어요. 나도 나가서 놀고 싶어요. 이제 와서 그렇게 무책임한 소리라면 어떡해요. 목목은 무책임하지 않아요. 명아가 아기를 낳는 거 원하지 않았을 때도 중국으로 잡혀가면서도 목목은 혼자서라도 아기 낳고 키울 거라고 약속했었어요. 명아 신고는 그때 뭐하고 있었죠? 얘기가 왜 또 그렇게 튀어요? 친구도 못 만나고 외출도 못하고 감옥에 갇혀있는 죄인 같아요. 이 상황이 마냥 좋은 건 아니에요. 명아 신랑 왜 그러는데? 엄마한테 말해봐. 이게 다 누나들 때문이에요. 누나들이 왜? 다 같이 갔대요. 광지영이랑 용희형. 못 해줄 게 뭐 있어. 확실하게 망하다면.